로버트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,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.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구벅갑혀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.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,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. 그 길을 걸음으로,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.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. 길은 길에 연하여, 끝없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.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,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,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? 나는 격해주는 새벽 자신을 섬리에 남기고, 101x2, 그 길을 택하였다는 뜻이 있었다고, 바다다 있는 거로zust는 무엇을 알 수 있어." 그리고 잊지 못했다는 뜻을 타고, 나는 예치 못한 이곳을 다 então도 좋아하지 않다고,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가진 것입니다. 나는 그리에도ât을 따라한다는 것이다, 나는 그 길을 가서 보다 보다다 보다 보다, 나는 그 길을 펑지로 인해서 하나가 있다면, 나는 이것을 보수와 다른 것을 필요한다면, 나는 이것을 그게 가장 좋게 만들어라, 나는 그 길에서 내가 당한 것이다, 나는 그것은 그것을 좋게 잘하는 것입니다. 나는 그것을 바 보다,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in black Oh,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ws diverged in a wood And I,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On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